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마마입니다. 인체면역강의 1편, 면역개호에 이어 2편, 1차 방어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방어라인에는 피부, 코선모와 점막, 기간지선모와 점막, 위장간 상피세포, 신장비뇨기 상피세포, 침, 위산이 있습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피의 가장 바깥층은 피지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피지에는 세균을 죽이는 항균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피지막 안쪽으로는 각질층이 있습니다. 각질층의 케라틴 단백질이 외부 미생물 침입을 막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pH 5.5의 약산성으로 피부 유해균을 억제하여 유익균인 상재균의의 피부를 유지합니다. 매일 4만개에서 5만개의 피부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 생깁니다. 피부 재생주기는 28일이며 나이에 따른 노화의 정도에 따라 피부 재생주기가 늘어납니다. 코 점막의 점액에 코팅된 선모가 외부 입자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코 점막의 선모의 길이가 길고 운동성이 좋으면 건강한 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타민 A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점막세포 체액을 0.9% 염분 농도로 유지를 하면 점막세포가 충분한 점액을 분비합니다. 하루 5g 주겸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혈장 아연이온농도를 데시리트당 60마이크로그램 이상 유지를 하면 선모의 길이가 길어지고 운동성이 좋아집니다. 하루 20mg 아연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코를 통과해 기간지에 들어온 외부 입자나 미생물의 침입을 기간지 점막의 점액에 코팅된 선모가 막아줍니다. 건강한 기간지 점막 선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점막세포의 체액을 0.9% 염분 농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혈장 아연이온농도를 데시리트당 60마이크크로그램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5g의 주겸을 섭취하고 20mg의 아연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소장의 점막세포는 항균성 점액을 분비하여 육모상피세포를 보호합니다. 대장의 상피세포는 밀착연접으로 병원군의 침투를 막아줍니다. 대장 상피세포의 밀착연접이 손상되면 가토가성 장누수가 일어나 장염증으로 진행됩니다. 장염증은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 전신염증을 일으킵니다. 신장 상피세포의 침일 반점과 족세포의 손상은 신장 염증을 일으킵니다. 침에 들어있는 리소자임과 면역글로블린이 외부 침입자를 퇴치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1리터의 침을 분비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침은 pH 7.5의 약알칼리성입니다. 리소자임은 항균효소로 살균작용을 합니다. 면역글로블린은 항체 면역작용을 합니다. 위산은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수천만 마리의 세균을 죽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1리터의 위산을 분비합니다. 위산은 pH 1.5에서 3.0 사이의 강산입니다. 위저부와 위체부의 위벽세포가 양성자 펌프와 염소이온 펌프에서 배출되는 수소이온과 염소이온을 위내강으로 운반하면 위산이 생성됩니다. 위산의 원료는 물과 소금입니다. 1차 방어라인인 피부, 코와 기간지 선모, 코와 기간지 점액, 위장관 상피세포, 신장비뇨기 상피세포, 침, 위산은 외부 질병인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최전방 면역 시스템입니다. 다음 강의는 인체 면역 강의 3편 2차 방어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